우리 멤버들 아 보신 분! 우리 멤버들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먼저 한 분 번을 선택할까요? 저는 여기 흰색 난방에 보여주신 여학생님 제가 전달해 CD 있도록 하겠습니다 CD는 전달해주시는 거죠? 아 올라오시면 올라오세요 저희가 드릴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봤다 저는 저기 뒤에 지금 하트 그리시고 계십니다 아 저기 저기 오 오 선물요리 하셨는데 야? 선물요리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축하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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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봤다 축하드려요 이거 어떡하지? 이거 해봐도 될까요? 네 네 지금 이쪽 분 안에 여기 바로 앞에 하트를 누르시고 있는 여자분 아 너무 좋아합니다 축하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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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착해라 박수 쳐주는 거 많으니까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축하드려요 artificial 축하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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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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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마지막 곡 붐의 나라 이야기 돌려주세요 아 보신 분 우리 멤버들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먼저 한 분 더 선택할까요? 저는 여기 흰색 남방위에 보신 여호와 여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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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전달을 CD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, CD는 전달해 주시는거죠? 아! 올라오세요! 올라오세요! 저희가 드릴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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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리고 또 내가 봤다 오, 저는 네, 저기 뒤에 지금 하트 저기 그리시고 계신데 네, 저기 저기 오, 오 사물머리 하시는건가? 사물머리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, 또 보았다 아아 이거 어떡하지? 저거 해봐도 될까요? 네, 네, 그럼 저는 이쪽 분 안에 여기 바로 앞에 하트를 드릴 수 있는 여자친구 아,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였다면 전화드릴게요 축하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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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너무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하나 더 남았는데 되게 반응이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반응도 온 거 하니까 그냥 마지막 인사 드리고 가야죠 안 돼요 잘 모르겠지만 듣고 싶어요 아, 네 미안해요 한 곡 더 할게요 한 곡 더 할게요 한 곡 더 할게요 안 돼요 네,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마지막 곡 도매나라 이야기 감사합니다